자 우선 오늘 일본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경기부터 자 네 수고하셨어요 그 일본하고 투르크메니스탄 하마터면 일본이 질 뻔했죠 그나마 일본이 후반에 3골을 막 몰아넣으면서 역전을 한 결과 후반에 만의 골을 허용을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2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일본은 이겼어요 그래서 근데 일본은 하마터면 호주의 전철을 발벌 뻗었어요 탑시드 국가들 중에서 탑시드 국가들 중에서 C조 대한민국, D조 이란, 2조 사우디아라비아, F조 일본 이렇게 네 나라는 이겼고 A조 아랍에미리트는 비겼고 그리고 B조 호주는 졌죠 근데 그 중에서 좀 뭔가 탑시드다운 화끈한 경기력 차이를 보여줬던 것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뿐이었어요 물론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거의 꼴찌권이나 마찬가지인 예멘하고 북한을 상대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점수차가 나온 점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그냥 체면만 세운 정도였고 그리고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솔직히 제 생각은 예멘하고 북한을 상대로 경기를 한 거였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전반전 때 전반전에서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전반 때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 북한은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오지 못했죠 그때부터 그냥 속절없이 골 먹히고 졌죠 그러니까 북한은 퇴장만 안 당했었으면 그렇게까지 큰 점수를 지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예멘은 솔직히 예멘이라는 그 국가가 지금 현재 내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서 잠깐 휴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멘은 현재 그 예멘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멘은 그동안 아시안컵 지역에서는 홈 경기를 이어 그 전부 다 이웃나라인 카타르에 가서 했어요 하여간 그랬고 그래서 예멘하고 예멘은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북한은 북한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멘이야 뭐 자기네 그 국가 사정도 그 사정이다 예멘은 솔직히 이번 본선에 출전한 것 자체가 기적인 나라고 그리고 일본은 하마터면 투르크메이스탄한테 후반에 정신 안차졌으면 털릴 뻔했고요 그리고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느정도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거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결국 이제 그 한 중반부터 그 수적 우세를 좀 갖고 했던 하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음 글쎄요 그리고 호주는 호주는 완전히 탑쉬드 체명국이었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는 그래 개최국이야 개최국인데 그냥 개최국일 뿐 탑쉬드에 올라갈만한 실력은 아니긴 해요 솔직히 아랍에미리트는 음 근데 일단은 좀 그렇다는 거고요 그 솔직히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1차전에서 그렇게 썩 만족할만한 경기를 보여주진 못했다고 봐야죠 물론 그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경기와 비교해서 그런 거겠지만 근데 솔직히 탑쉬드 국가들이 1라운드에서 솔직히 그렇게까지 첫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잘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 팀들은 이 컨디션을 토너먼트에 맞춘단 말이에요 16강전 8강전 4강전 이때 점점 컨텐션 올라가기 끈 그렇게 맞추기 때문에 음 음 근데 의외로 1라운드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중국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던 만큼 대한민국도 그에 대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카타르도 이겼죠 카타르는 카타르는 이번에 탑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게 그 물론 상대가 레바논이라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카타르는 이제 몇 년 뒤에 월드컵을 해야 돼요 월드컵을 개최를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개최국이 솔직히 1라운드 통과 못하면 개망신이잖아요 과연 그런 망신은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번 대회에 카타르 성적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대한민국은 볼수록 놀라워요 글쎄요 아직까진 그렇게 놀라울만한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래요 그렇고 음 자 그러면요 그 오늘은 제가 그 이따가 오후에 그 컬처상국지 일정 때문에 죽전에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20시 첫 경기는 제가 그 죽전에서 서울로 오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중계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중계를 못 할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두번째 오늘 첫번째 경기는 일단은 그 그 아니요 개최국이 대륙대회에서 16강 못 가는 거 말고요 개최국 그 이번 아시안컵 개최국은 아랍에미리트고 카타르는 다음 월드컵 준비해야 되잖아요 월드컵에서 개최국이 16강 못 가면 아니 1라운드 통과 못하면 이제는 16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1라운드 통과 못하면 망신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타르 성적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2차전 계속해서 이제 조별리그 2차전 얘기를 하자면 이제 1차전은 다 끝났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그래서 죽전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첫 경기는 솔직히 제가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간 맞춰서 오면 제가 방송을 켜놓고 그 저녁 먹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을 만약에 못 맞추게 되면 그냥 좀 좀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쉬다가 어느 정도 좀 쉬다가 그 만약에 그러니까 시간을 못 맞추게 되면 시간을 못 맞추게 되면 그냥 오늘 20시 경기는 그냥 안 켜고 한 22시쯤에 방송 켜서 22시 30분부터 경기를 켤게요 그러고 음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사실 이제 몇 경기가 중계가 없는데 그 토요일 20시 경기는 제가 스케줄 문제로 일단 중계를 못해요 그리고 그리고 토요일 22시 30분 경기하고 일요일 새벽 1시 경기가 그러니까 토요일 22시 30분 경기가 중계권이 없어요 그리고 일요일 일요일 새벽 1시 경기도 중계권이 없고 그래서 그래서 그 경기는 제가 그 중계권이 없는데 사실 그 시간대 EPL도 경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은 그날 이번 이번 주 토요일 밤은 좀 저도 휴방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휴방을 한다고 해서 제가 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촬영 일정 했어요 다른 촬영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제가 휴방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일요일 밤 월요일 새벽 월요일 새벽 1시 경기죠 월요일 새벽 1시 경기는 아시안컵 중계가 아니고 EPL 중계랄 거예요 토트넘하고 맨유의 웬블리에서 토트넘 대 맨유의 그 경기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합류하게 되는 마지막 나오는 경기 그 경기를 중계할 거예요 그 시간대에는 시간대가 살짝 겹쳐가지고 그래서 아시안컵 말고 그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할 거고 그날만 그날만 그렇게 경기를 중계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별리 그 3차전 일정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 아마 월요일 새벽이 그 EPL 경기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새벽 1시 경기가 대한민국 2차전 경기죠 네 일단은 그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 2차전 맞나 그 시간대? 어쨌든 아니 뭐 시간대 어쨌든 대한민국 조별리그 2차전 경기가 새벽 1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조별리그 3차전 같은 경우는 엔간하면 제가 중계는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별리그 3차전은 두 경기를 동시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우선순위는 탑시드 경기예요 우선순위는 탑시드 팀의 경기고 역시 그리고 아 조별리그 3차전 때는 아마 목요일에 그 방송 한 경기 놓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별리그 3차전은 그렇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16강전 16강전은 하루에 3경기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8강전부터는 모르겠어요 8강전부터 하루에 2경기씩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8강전부터는 아마 16강전하고 8강전 그 사이에 휴식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컨디션을 봐서 휴방을 하는 날도 있을 거고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왜냐면 제가 계속 이 독도 골든벨, 컬처 삼국지, 장기대회 이런거 계속 겹치면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아마 아시아언컵 끝나고 설날 때는 뭐 제가 서울에 있을 것 같으면 서울에서 그 중계를 하는 그 중계만 켤 거고요 아니면 게임 방송이나 하든가 명절 때 아니면 조금 쉬든가 그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설날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주말에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 제가 아마 그때는 선약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 휴방을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여간 좀 몸이 쉬는 게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그런 일정이긴 한데 아마 좀 진짜 맘놓고 하루를 푹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려면 아마 컬처 삼국지 끝나야 될 거예요 헉 컬처 삼국지 끝나면 아마 그냥 하루 푹 쉬어야 될 것 같은 네 일단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이 모두 끝난 그 관전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팔 두 Fe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아멘